1.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균형진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예나대학의 게르하르트 야라이스 박사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체 생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식물성 성분이 약 1만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은 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많은 성분들이 영양 쪽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이다. 여러 가지 음식과 식물들 속에 들어있는 약 성분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이 1만 가지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영양학은 그 1만 가지 중에서 효능이 밝혀진 것은 기껏해야 몇백 가지 종류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능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식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파이토케미칼을 종합적으로 먹는 방법은 그것을 주스로 짜서 마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밝혀진 그 효능조차도 이 성분 저 성분이 함께 만나면 전혀 다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 가지 하나하나 밝혀지기도 어렵지만 만 가지가 서로 종합적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치료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밝혀지면 나는 이미 병들어 죽고 끝난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 효능들을 그냥 주스로 짜서 마시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생화학자 윌리엄 박사는 생명의 사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이 쇠사슬처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 끊어져 버리면 이 생명은 주저앉으면서 질병에 걸리게 돼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사슬 이론 속에는 좀 굵고 큰 사슬을 차지하는 영양성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과 같은 그런 성분들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굵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지방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도 아주 굵고 튼튼한 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기기가, 측정기기가 발달되지 못했었던 시절에는 이렇게 큰 영양성분들만 주로 관찰을 했고 그 성분들이 부족하게 될 때에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작은 영양소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기들이 발견이 됐고 우리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의 사슬들이 필요한데 그중에는 아주 가늘고 아주 작은 사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전체적인 사슬에서 하나라도 결핍되어 끊어진다고 하면 주저앉아 병들어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량 영양소들이 우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양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낱낱이 낱낱이 연구결과 발표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영양소에 지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이 생명의 사슬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 생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결국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에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영양성분들이 균형지게 골고루 공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그냥 주스를 짜서 마셔주는 것이 우리 몸에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수많은 영양제들을 골고루 균형지게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무슨 영양소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저 자연계의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과 채소를 주스를 짜서 만가지 종류 이상을 균형지게 섭취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질 이렇게 좀 크고 굵은 쇠사슬이 결핍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후진국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의 큰 영양소들이 결핍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나 선진국의 사람들도 역시 영양결핍으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후진국과는 달리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처럼 아주 적은 미량영양소들이 결핍되면서 수많은 종류들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미량영양소들이 만가지 종류 들어있는 그런 과일과 채소를 주스를 짜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